32도 넘어가는 더위에 물범들은 힘이 없습니다. 사육사들이 먹이 바구니 들고 나타나자 고개를 듭니다. 물고기 던져주니 무트로 나왔다가도 금세 물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더운 지역 출신인 코끼리 가족도 올여름이 버겁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수박 화채가 간식으로 나왔습니다. 등목을 한 뒤 건져 먹었더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한국에서 세 번째 여름을 맞는 시베리아 호랑이는 얼음을 안고 버팁니다. 할 곳 또 할는데 그래도 덥습니다. 두터운 털이 원망스럽지만 얼음 넣은 물에 발이라도 담가 봅니다. 물 안에서 지내다시피 하던 하마는 수박 간식을 보고 나왔습니다. 입 안 가득 넣고 씹습니다. 지켜보는 관람객들은 덥고도 시원합니다. 여름철 한 번 주던 특별식을 올해는 사흘 동안 주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더 더워지는 여름. 동물들 건강 상할까 걱정해섭니다. 여름철 되면 대부분 다 사료로 먹는 양이 줄어들게 되고요. 지쳤기 때문에 안 움직인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사람도 동물도 여름 나기 쉽지 않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